크게는 4가지로 나누어요. 보시면은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기업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기업은 일단은 가장 큰 목적은요. 이윤창출이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되게 엄청 많이 나눠져 있어요. 경영 쪽이랑 마케팅 쪽이랑 회계, 재무면 재무, 격리 이런 식으로 다 크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하는 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창가연아팬님, 백풍선 3개 감사합니다. 기업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럼 그 중에서도 기업의 기준에 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업은 옛날에는 오늘의 주제는 기업에 관해서 깊게는 못 들어하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기업은 상시 근로자 옛날에는 2015년까지만 해도 근로자 수를 이렇게 얼만큼 정해놓은 다음에 기준이 넘으면 소기업, 중견기업 백분단다님 5개 감사합니다. 기업을 이렇게 나누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꿔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노동법 그쪽 법을 바뀌어서 아예 이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을 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그렇게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소기업의 기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치시면은 소기업의 기준 치시면은 이렇게 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소기업이면 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나와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기준을 짚고 넘어가자면 신용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이런 식으로 쭉 신발 제조업 등 되게 많은 부분이 평균 매출액 120억 좀 찌부러졌나요? 원본 유지가 좀 안 돼서 예 별풍선 6개 감사합니다. 인터넷 치시면 이거 바로 나올 거예요.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제조업이나 그쪽에서 보시면은 제조업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여기 D 부분까지 보시면은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를 소기업이라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도 되게 제조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업, 운수업, 보험업, 인쇄 및 기록, 이체 목재업 등 그 부분에 한해서는 평균 매출액 60억 원 이하를 그것도 소기업이라 하고요. 원래 옛날에는 근로자수로 그거를 판단했는데 지금은 많이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어떤 일정 분야에 관해서 매출액이 얼마큼 나오나에 따라서 기업을 구분하곤 해요. 또 여기 뭐 도매미, 소매업, 영상, 방송, 통신,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정보서비스업 등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를 포함하고 또 보시면 임대업, 자원, 자원지업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이걸 30억 원 이하를 소기업이라고 하고 교육서비스업, 보건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를 소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의 통계법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나눠진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을 구분하곤 해요. 이제 소기업이 했으니까 중소기업 솔직히 저랑 뭐 저희 또래들은 다 중소기업보다는 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상가연합회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가신 기업을 더 안 보이나요? 이거 인터넷에 치시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작아서 예, 배풍선 9개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작는데 제가 일단 인터넷에 치시면 어차피 나오니까 일단은 음 그냥 보이는 대로 일단 봐주시는 게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 어쨌든 중소기업 저희 20대들만 해도 다 중소기업보다는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는데 상가연합회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중소기업 가고 싶어 하는 저희 또래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중소기업도 괜찮은 곳이면 노래요? 노래는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두기로 해서 노래에 목이 아팠고 아무튼 되게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곳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노래는 이제 방송이 너무 산으로 가서 노래 쪽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못 부르는 것도 있어서 방송은 이제 약간 컨셉이 약간 너무 망가지는 것 같은데 예 백봉사님 여기께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되게 제조업 부분에서도 뭐 신발 제조업이나 그런가요? 아 근데 인터넷에 치시면 바로 나아요. 이게 원본 유지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선명하게 하려도 이게 화면이 담을 수 있는 게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잘 보이시는데 그래도 이거 일단은 음 이런 게 있구나 짚고 넘어가는 것 거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냥 보이는 만큼만 봐도 됩니다. 예 인터넷 치시면 어차피 다 남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제조업 중에서도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그런가요? 그러면은 시력이 시력이 혹시 몇 정도 되시나요? 이거 줌을 제대로 해도 이거 인터넷 치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니까 1.5인가요? 아 그런가요? 일단은 일단은 일단 하던 것마저 하고 인터넷에 나머지 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평균 매출의 1500원 이하 랩이요? 랩은 어 랩은 좀 제가 일단은 이거 준비한 것마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끝내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이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그냥 옆에 오른쪽 보시면은 평균 매출액 보시면은 이거까진 보일거에요. 몇 몇 억원 이상 몇 억원 이하 이 정도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업이나 랩 랩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랩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되게 여기 있는 자리가 되게 극한 직업인 것 같네요. 되게 어떻게 이걸 랩으로 일단 그냥 빨리 말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이 부분을 랩으로 생각을 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에 포함된 거는 이게 뭐 운송장비나 가스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소매업이나 뭐 되게 제조업 많은 분야에서 1000억원 이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있고 또 800억 이하인 것도 보시면은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 13개 나오나요? 너무 유도인가요? 평균 매출액 800원 이하 포함된 거는 뭐 되게 시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등 보시면 방송통신 및 정보섈비스업 등 800원 이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별풍선 13개 감사합니다. 네 13개 감사합니다. 800억원 이하에 보시면은 시계 제조업 등 되게 환경보건업 등등 되게 많은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억원 이하는 다 스포츠 예술 스포츠 가 포함되어 있고요. 400억원 이하는 보험업 등 다 이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중소기업 다음에 바로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는 또 하나가 껴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은 네 이런 분야 중견기업은 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중소기업보다는 높고요. 대기업보다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상호출차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네 그래서 중소기업을 일단은 졸업을 하시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중소기업 졸업 출업기준은 양쪽기준과 지적기준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양쪽기준은 일단 이 조건이 또 여기서 붙어요. 조건부가 붙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식울러자 수 300명 이상이고 자문급 80억원에 초과한 기업을 중견기업이라 하고 강업건설업 이번에는 잘 그나마 보이실 거예요. 아까보다는 훨씬 화면이 아까는 너무 그게 흐릿하게 나와서 남은 이거는 좀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 30근로자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원 초과한 기업을 거기서 강업건설업 운수업 포함 해당되면서 이러한 그거를 중소기업 졸업 기준이죠. 그러면 중견기업이 되는 건데 또 보시면 되게 많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섈비스업 매출액 상식울러자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 300억원 초과한 기업 이렇게 중소기업 이게 졸업 기준 조건인데 이걸 졸업하시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다 숙박미 일식업 점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스똥뽑기도 상식울러자 200명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원 초과한 기업이면 그러면은 중견기업이 되는 겁니다. 음식점업도 포함되고 있고요. 여기서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아 이게 제 캠 때문에 조금 안 보이긴 한데 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식울러자랑 자수가 몇백명을 초과하고 몇백명을 초과하고 상한한팬이 다시 안녕하세요. 14개 감사합니다. 14개 감사합니다. 나가셨다 들어오셔서 지금 맞네요. 14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식울러자 수가 상가연합이 15개 감사합니다. 디스타드 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또 이렇게 나오면은 다 이렇게 중소기업을 졸업하기 인거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됩니다. 부동산 및 임대업도 포함됩니다. 상식울러자 수 50명 이상이고 매출액 50억원 초과한 기업 이렇게 이걸 다 졸업하면은 중견기업이 됩니다. 중견기업 보다 더 큰 개념이 대기업이겠죠. 대기업 를 한번 보실게요. 대기업도 대기업도 이렇게 총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이거를 다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산촌액이 총액이 5조 5조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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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대기업이라 합니다. 이것도 다 법으로 지정돼 있는 건데 5억원이라고 체제 오타가 났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조억원 이상을 가면은 자산이요. 예를 들자면은 건물도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건물도 자산이라고 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보통 자산이라고 하는데 건물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하여튼 자기가 뭐 갖고 있는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산이랑 그래서 유동자산 플러스 고동자산 예 맞는 말 예 이거 모르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이 표가 나오는데 한 번씩 그냥 휩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자산총의 5억원 이상 이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 죄송합니다. 음 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 중소기업 법 이를 범언하면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되게 엄청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가장 크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게 뭐 요즘에는 대기업을 떠올리시면 삼성이나 뭐 LG 두산 저도 이거 정확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개념은 몰랐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유동자산 1년 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고정자산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저도 정확히 들어만 봤지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못 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자산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포함한 거라고 보면 돼요. 되게 많잖아요. 자산 상가연업회님 어쨌든 자산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바랍니다. 어쨌든 대기업이란 일단 뭐 되게 많잖아요. 삼정도 있고 LG도 있고 두산도 이제 대기업이죠. 두산도 대기업이에요. 별분산 16개 감사합니다. 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어제 기사에 난 거 보니까 싸이어드 다들 아시잖아요. 네 별분산이 유동자산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싸이어드 보시면은 도토리 아시잖아요. 도토리도 유동자산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별분산 17개 17개 감사합니다. 도토리도 유동 그 싸이어드 보시면은 삼성이 이제 50억원을 이렇게 투자해서 어 AI 컨텐츠를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옛날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50억원을 투자했는데 AI 쪽으로 투자하려고 옛날에 보시면은 싸이어드 되게 유명했다가 페이스북 때문에 한방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걸 삼성이 50억원을 투자해서 AI 비서나 목소리 보이스등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싸이어드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데 어 글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이 난 되게 어 많이 떠서 일단 싸이어드가 망했는데 싸이어드 이제 다시 삼성에서 50억원을 투자해서 AI 이제 쪽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살린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50억원에 투자한 건데 삼성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50억원은 그렇게 큰 크리스 물론 다른 차량이 크겠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예요. 페이스북이 싸이어드 따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싸이어드가 이제 어떻게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다 옛날에 제가 한 8년 8년 전만 해도 되게 엄청 인기 많았죠. 8년 8년 정도 됐네요. 근데 이제는 삼성이 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AI 쪽으로 가면 약간 무한이면 더일 수도 있는데 저는 8년 전에 학생이었죠. 학생이어서 저는 그냥 8년 전에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되게 뭐 그냥 그냥 평범했습니다. 되게 8년 전엔 평범했는데 어쨌든 싸이어드가 다시 살아날지 되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단추하나요? 갑갑하신가요? 타이트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일단은 어쨌든 대기업은 이렇게 자산총액이 5조억원 이상 뭐 삼성이나 되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이달에 저희 오늘 이렇게 기업에 관한 내용은 끝났고요.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내용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어쨌든 기업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났는데 이제 한번 이달의 창조 창조 견제 이달의 추천 과제 한번 보시고 갈게요. 잠시만요. 별풍선 18개 18개 감사합니다. 이달의 추천 과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일단은 이거를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랩은 100개 이상 못돼요 창조경지타운 보시면은 더 새로운게 나왔거든요 제 랩을 근데 원래 랩을 안하고 살았거든요 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시면 요즘에 쇼미더머니 막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거 보면 보고 어쨌든 랩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더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음악이 가요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랩이 떠서 이거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주체를 어디서 하냐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일단 제목은 됐는데요 K-스타트업 투자퍼레이드 그래서 4월 2017년 죄송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2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서울 창조경제혁신세터 컨퍼런스홀에서 합니다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간은 이제 서울 창조경제혁신세터 창조경제타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코리안 엔젤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간은 18일부터 이번 달 18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그래서 창조경제타운에서는 2달 기회 제공에 코리안 엔젤스와 함께 K-스타트업 투자퍼레이드를 공동주강합니다 보시면은 기술력과 상업성이 뛰어나고 창업위지가 가는 예비초기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투자설명을 개최하여 투자자 콘서트는 아니고요 투자를 하는거죠 예 주달키의 제공인 예 투자설명 보시면은 사업성이 뛰어나고 창업위지가 가는 예비초기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투자설명을 개최하여 투자자 개인 엔젤클럽 벤처캐피탈들에게 기업소재의 시제품과 사업화 자금을 초단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시는 9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 대상은 12개 발표기업 심사를 이제 다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 같고요 투자자 투자자들은 엔젤클럽이나 벤처캐피탈 등에서 투자를 하고요 뭐 관련분야 현업조성사자 유관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품시연 시제품보유기업 제품시연 이렇게 나눠서 엔젤투자자들의 인답 진행을 하고요 작업요건 및 신청만법 투자선명의 IR을 원하는 우수 아이들을 가진 에비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기업 직업분야 제한 없습니다 접수 페이지에서 이제 직접 홈페이지 가서 심사를 접수를 하셔야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시면 이렇게 참가신청서를 이렇게 첨부되고요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발표기업 신청 접수는 8월 30일에 오후 5시까지고 발표기업 신사진행 9월 6일부터 9월 8일 선정계가 공지는 9월 8일 금요일까지고 네 투자퍼레이드 9월 21일 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관련 문의는 또 여기서 하시면 되고 행사 관련 문의는 전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정책자금 이렇게 투자가 있는데 어쨌든 관심이 있으신 분 네 여기 오셔서 네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오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의 추천 과제는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일단 이달의 추천 과제는 이렇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조금 양이 좀 적긴 했지만 네 일단은 끝났고요 어 일단은 리뷰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만 네 랩이요 랩이 어 제가 이번에는 저번에는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없는데 일단은 빠르게 일단 이걸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네 기업에 관해서 오늘은 설명했고요 기업 이렇게 분류가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뷰를 랩으로 저는 이게 난임도가 상당히 점점 높아지는데 상당히 이거 리뷰를 내보러요 네 그러면 제가 되게 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한번 빠르게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이란 이윤창서를 목적으로 한 조직단이고요 상관 답변 2개 감사합니다 네 소기업에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업이 되게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평균 매출으로 120원 이하 있는 걸 포함하신 거 보면 되고요 80억 원 이하 있는 걸 보시면 되고 50억 원 이하 또 10억 원 이하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분야를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면 돈 매출에 한해서 소기업으로 합니다 랩은 아니고 상당히 빨리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랩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상당히 빨리 말하고 있는데 일단 랩같이 랩같이 들리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또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평균 매출액 1500원 이하는 이렇게 중소기업이라고 1000억 원 이하 800원 이하 600원 이하 400원 이하 이렇게 포함된 것 보시면은 예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빨리 말하니까 또 발음이 되게 꼬이는데 음 렉인가요 이건 아 이게 이게 어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니까 되게 빠르게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뭐 평소 같으면은 그냥 주어진 거 읽으면 되는데 빨리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니까 되게 되게 그 다음에 또 대 중견기업 예 백분산 11개 11개 감사합니다 예 중소기업 보시면은 상식울러자수 이렇게 자본금 자본금 네 자본금 이렇게 소강한 기업은 또 이렇게 중견기업이라고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은 이런 이런 거를 총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돼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총액 5조억원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걸 대기업이랍니다 특히 삼성이나 LG나 두산 등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이월드도 이제 되게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될지 옛날에나 떴다가 페이스북 때문에 진건데 오늘까지 오늘 일단 리뷰는 이렇게 되고 이달의 추천 과제도 보셨습니다 예 일단 오늘 내용은 이렇게 예 다 정리가 됐는데 오늘 내용은 좀 적긴 했는데 되게 알 알찬 내용인데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대선님이요 제가 또 초대선님 부르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될 수 있으면 부르겠습니다 어 진짜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친구 안에서라도 제가 뭐 부를 수 있으면 불러보겠습니다 랩은 제가 뭐 또 준비를 많이 못했네요 네 랩은 준비를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부를 수 있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개인 방송이라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옆에서 11개 감사합니다 개인 방송이라 이건 되게 부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 방송이 아니라서 네 개인 방송이래 개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어 포함되어 어디에 이렇게 속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일단은 기업에 관해서는 다 이제 정리를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준비가 좀 미흡하기는 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주제를 해야 되나 또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음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같은 경우는 약간 준비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글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개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음 음 따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여성 래퍼요? 음 여성 래퍼가 렉 같은 경우는 되게 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보시면 영어를 못하면은 랩을 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랩은 좀 더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뭐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딱히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라서 랩은 좀 나중에 걔 시간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따로 질문하실 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나요? 오늘은 약간 좀 제가 준비를 많이 못 해왔네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봐도 됩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봐도 됩니다 어떤 사는 얘기요? 사는 얘기요? 사는 얘기요? 이 일상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냐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오전에는 오전 오후에는 향수 보내고 아 네 죄송합니다 오전 오후에는 이제 향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방송 준비하고 오늘 방송 준비하고 오늘 방송 준비하고 방송 준비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한 게 끝이고요 뭐 지금까지는 되게 그냥 10대 때는 학생이었으니까 별거 없고 21살 이제 지금 이제 휴학 중이고요 2년 휴학했어요 내년에는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일단은 10대 때는 학생 때는 그냥 그렇게 막 튀지도 않고 그냥 좀 평범한 편이었어요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니다가 1년 다니고 이제 군대에 이제 21살 3월 4일이에요 2014년 3월 4일에 아 2015년 3월 4일에 가서 2016년 12월달에 12월 3일에 전역했고 이제 그런 다음에는 뭐 23살이잖아요 23살 때는 공부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많이 해보고 예 전역했습니다 예비고는 지금 2년 차예요 이번 연도 아까 이번 연도는 5월달에 갔다 왔는데 이제 아재죠 이제 아재입니다 스물 이제 스물다섯 살인데 이제 진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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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스물다섯 살입니다 네 어쨌든 23살 때는 이것저것 많이 뭐 해봤습니다 일 같은 거는 일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하고 되게 많이 이것저것 하다가 24살 때 이제 형이랑 이제 쇼핑몰 1개 다고 또 이제 또 계획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저만의 이제 또 향수 쇼핑몰을 만들 생각입니다 제꺼 형 형병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꺼도 이제 개인으로 내고 제꺼도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사업은 뭐 그냥 그럭저럭 입니다 네 아 이제 망할 놈의 비 비가 빨리 그쳐야 되는데 장마기간이라서 그냥 저만의 이제 향수 또 그거를 만들 생각을 이번달까지는 만들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적당히 그냥 할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달까지는 어쨌든 제 향수 쇼핑몰을 만드는게 제 목표입니다 방향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방향제는 따로 안하고 그냥 몸에 뿌리는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비가 빨리 그쳐야지 비가 그쳐야 되는데 요즘에 좀 장마기간이라 비 좀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제 개인 사업자도 내야 되고 개인 명의로 이제 다시 제 걸로 이제 좋은 저만의 방법을 일단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오늘 일단 주제는 기업이었고요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약간 죄송해요 흠 흠 흠 흠 흠 이제 썰도 이제 음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아예 다른 썰도 준비하고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휴가를 제가 갔다 오진 않았어요 원래 갔다 오려고 했는데 전에 가기가 좀 일이 좀 많아갖고 휴가를 갔다 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흠 휴가는 이번 달에는 아니 여름에는 이제 못 갔어요 가족이랑 잠깐 가족이랑 친척이랑 잠깐 나갔다 온 게 월미도 갔다 온 거에 끝이에요 그러고는 뭐 다른 휴가는 없었어요 어쨌든 이제 어 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준비 잘해서 이제는 다음 주에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어 다음 주 10시에 수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에 관한 내용을 했는데 다음 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괜찮은 컨텐츠로 저도 아쉽네요 오늘은 좀 뭔가 빨리 끝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 주에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빡빡해서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네요 좀 더 열심히 다음 주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패님 장사가 비해서 안됐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 진심으로 어쨌든 어쨌든 어 이제 방송을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일단 들어주시느라 감사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방송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 4 3 3 2 5 5